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인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 하트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적 재능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연주가 이동현 군의 어머니는 발달장애 연주가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연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참여한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장애인 연주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